그래서 팔꿈치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막 곳곳에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세요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을 잘 못 잡고 좋은 골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선은 클럽을 잘 정렬을 해야겠죠 항상 나의 클럽은 스퀘어인 상태에서 정렬을 해야 돼요 클럽마다 약간씩 오프셋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비구선 라인 안에서 정렬을 해야 합니다 우선 골프 그립은 두 손 중에 왼손이 먼저 잡혀야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골프 그립은요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이 뒤로는 잡지 마세요 하는 선이에요 아래로 잡으셔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잡으실 건데 자 새끼손가락 쪽부터 잡으실 거예요 새끼손가락 손바닥 쪽부터 이렇게 가로질러서 검지손가락 쪽 첫 번째 마디 그러면은 그립이 어떻게 잡히냐면은 비스듬하게 잡히겠죠 자 비스듬하게 잡으실 거예요 근데 비스듬하게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디에서 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립을 옆에서 잡을 수도 있고 위에서 잡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립을 이렇게 정세팅한 상태에서 그립을 4면으로 나눌 거예요 4면 완전히 타겟 부분에서 잡으실 겁니다 본드를 붙여 놓을게요 완전히 90도 옆 부분이죠 그러면은 제 기준 서쪽 부분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부위에다가도 접착 테이프를 붙여 놓을 거예요 양쪽 접착 테이프끼리 만나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보면서 잡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손이 서쪽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남쪽이나 서남쪽에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잡히면 되겠구나 보지 않고 느낌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립에서 손바닥의 두툼한 부분이 너무 올라가지 않으셔야 되세요 이렇게 되면은 손 안에서 그립이 놀게 됩니다 내 장갑이 손바닥 안쪽이 많이 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길게 잡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세요 그래서 약간은 내려서 잡으셔야 되시고요 정세팅해서 서쪽 라인 완전히 90도 옆면 타겟 라인이죠 양쪽 본드끼리 마주 잡으면은 이 손바닥의 이 면이 잘 눌려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손바닥 안쪽은 살짝은 뜨지만 약간 뜨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무의 재질이 손의 모형대로 딱 만들어지는 재질이 아니라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대신 저의 손가락은 단단하게 잡혀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중에서도 새끼, 약지, 중지 이 세 손가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인 손가락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엄지손가락이 약간은 내 몸쪽으로 당겨지고 손바닥 안쪽은 살짝 뜨고 손바닥은 타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올바른 왼손의 그립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손 아구가 아파요 엄지손가락이 너무 통증이 많아요 이러신 분들은 그립을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바닥으로만 잡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렇게 잡게 되면은 손바닥과 새끼손가락 쪽이 좀 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보면은 아까와는 다르죠? 이렇게 좀 따봉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립을 흔들어 보면은 손바닥은 타이트하고 손바닥이 약간은 뜨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손바닥면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손 아구의 통증과 이 엄지손가락의 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수정을 해서 잡으셔야 하세요 이게 서쪽 면에서 들어갔으면은 이건 동쪽 면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계란지듯이 지고 엄지손가락이 두꺼운 이 부분이 퍼즐처럼 끼어질 건데 왼손에 엄지손 시작되는 부위와 오른손 생명선이 시작되는 부분이랑 만나서 잡히실 거예요 이 세 손가락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이 손바닥면입니다 자 이 부위가 뜨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팩트 시에 페이스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른손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잘 밀착이 돼서 잡히셔야 하세요 이 왼손에 엄지손 시작되는 부위와 생명선 시작되는 부위가 퍼즐처럼 끼어지게 끼어진 다음에는 새끼손가락부터 잡으면 안 돼요 새끼손가락부터 잡으면은 굉장히 스트롱 그립으로 훅 그립으로 접히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잡는 순서는 검지 검지손가락입니다 검지손가락이 잡히게 된 다음에 한 번 흔들어 보세요 클럽을 흔들면은 많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잡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검지는 약간은 올려 잡히실 거예요 중지랑의 간격이 살짝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엄지와 검지의 높이가 비슷해졌어요 이 엄지와 검지의 높이는 비슷한 라인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잡으면은 아주 좋은 그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립은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새끼손가락이 검지와 중지 위에 올라가는 그립이죠 그리고 제 검지와 중지를 보시면은 약간의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의 이런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지만 이런 손을 예민하게 컨트롤을 하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잡게 되시면은 아주 올바른 그립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잡은 다음에 흔들어 보세요 흔들 때 그립에는 최대한 힘이 빠져 있으면 좋겠지만 내 손 안에서 그립이 많이 놀면 안 돼요 그립이 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부드러운 것이 좋은 그립입니다 자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립을 단단하게 쥐고도 손이나 팔, 어깨 같은 부위를 어느 정도 연하게 쓸 수가 있지만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립에 너무 강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손목이 굉장히 뻣뻣해지고 어깨가 경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막 곳곳에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세요 처음에 초보 때는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하지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손가락이 아파서 못 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 이유는 할 때마다 그립을 다시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개 치면은 또 다시 잡으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루에 100개를 치면은 내가 그립 연습을 1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쥐고만 있으면은 굉장히 심했었던 통증이 잠깐씩이라도 풀어주면은 훨씬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필드 나가면은 내가 그립을 이렇게 막 뭘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초보 때는 특히나 할 때마다 그립을 풀고 다시 세팅하는 습관 꼭 들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보 분들 뿐만 아니라 중급자, 상급자이신 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립이 좋아야지만 좋은 골프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 TV의 조진형 프로듀서입니다